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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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뭔가 다같이 K-POP으로 한 마음이 되는 걸 보니까요. 뭔가 무대, 지금 역시 무대를 하고 있는 저희가 역광스럽고 뿌듯하고 그러네요. 그러면 우리 멤버들 한 말 시켜볼까요? 네 좋습니다. 일단 직접 팬분들을 보고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의 형성에 힘이 정말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순간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. 사실 오늘 동영장에 계신 여러분들! 별 잘 같은 마음이십니다! 감사합니다! 예! 좋습니다. 그럼 이 마음 담아서! 담아서 담아서 볼까요 여러분? 좋습니다. 바로 보여드릴게요. 네, 다음 곡! 브레이트 들려드리겠습니다.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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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chssatz!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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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şu!